논리적 건석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서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수실모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어가 2018학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느끼는 경향들,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럼 과연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90점이 넘는 소위 말하는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서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2018학년부터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회에는 10%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학년도에는 약간의 코로나 타 때문에 12.7%로 좀 높은 비율을 좀 자랑했지만 대부분 볼 때 보시면 5%, 7%, 그리고 6%. 그 다음에 6월, 9월 모평도 보시면 5%, 4%, 9월 때는 좀 높았죠. 그죠? 근데 2023년도 올해도 6월을 따라에는 7%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본 9월 모의고사 4%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 재주생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N수생이라고 보실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실제 현역들이 봤을 때는 한 3% 정도에서 4% 정도만 90점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가 과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올해 3월에 왔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최2%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영어의 1등급은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어를 1등급 받는다라는 것이 되게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1등급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수업이 수능실전 모의고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능실전 모의고사의 수업 대상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구문 분석은 되는데 이제 어떤 지문 장악력, 즉 논리적 사고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 지문에 대한 그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지문 장악력 또는 무내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형별 해결 접근 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에 대한 해결 방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수업, 그런 유형별 해결 접근 방식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임어택입니다. 주어진 70분 안에 듣기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5분 동안 총 28개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잘 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실모는 고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한 80점대 중반 이상은 그래도 맞는다. 그래서 90점을 빨리 좀 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90점을 넘고는 있으나 한 문제가 틀리면 2등급이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수능 안정적인 1등급을 좀 목표로 갖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바로 수실모 고급반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80점 정도가 나온다.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전반부의 모의고사를 다루고 있는 수실모 중급 수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수업 플로어는 총 3시간에서요. 저희가 항상 복화를 먼저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독회의 기본은 당연히 어휘이기 때문에 복화시험을 보고 그리고 50분 동안은 정말로 실전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저희가 앞에다가 시간도 이렇게 딱 해놓고서 학생들에게 긴장감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해줍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 또는 풀이법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1시간은 학생들에게 숙제로 또 한 해분 모의고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 모의고사 풀어온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관리 즉 이 복화 테스트에서 이제 테스트를 잘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숙제에서 아직 좀 저조했거나 아니면 아직 피드백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가 나와서 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해 복화 테스트 당상 보고요. 실전 모의고사 한 해분을 꼭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숙제가 또 한 해분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된다. 그리고 최다 5단 문항 보통은 빈순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5단 문항을 저희가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방식은요. 이 수실모는 타 수업과는 다르게 매회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누적이 되는 성적표가 나가서 그 성적표로 자기의 어떤 그런 등급의 추이 또는 점수의 변화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후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시험 개인 피드백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다를 바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 수업 후 학습 결과를 어머님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과제 완성도는 어떻게 됐더라 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말에 클리닉 또는 매일 방학 때는 매일 또 진행이 되니까 나와서 자기가 약한 부분 아직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한 클리닉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뭐 저희가 숙제에 대한 어떤 모의고사는 책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와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는 미리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교재로 이용을 좀 하게 됩니다. 어휘 또한 저희 자체 교재로 수능 고난도 필수 어휘를 항상 암기를 시키고 그리고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고3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 후반이나 고3 초 모의고사를 와서 바로 프린트를 받고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숙제 모의고사장은 따로 저희가 교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글을 읽는 속도가 저는 느린가 봐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속도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래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런 거 없고요. 어휘력 그리고 구문 분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독해력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속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타임어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서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수실모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